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급기 15장 2절 한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심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일 이로다 아멘 새해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와 저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는 반드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축복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이기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죄에서 권짐을 받았지만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적이 없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그는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에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급하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어서 홍해바다까지 갔습니다 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군대가 밀려 들어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것만 아니고 돌아보니까 뒤따라 들어오던 애굽군대가 홍해바다에 다 수장되어 버립니다 그 엄청난 광경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노래를 부릅니다 2절 말씀에 출애국기 15장 2절에 요하는 나의 힘이요 노래심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지만 이것은 승리의 노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2019년 한 해 동안 구원 받았다는 내 삶 속에 승리가 없었다면 그래서 내가 승리의 노래를 부른 기억이 없다면 오늘은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제 2020년이 한 시간 못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새해는 하나님이 계획대로 구원 받은 자답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꼭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세계 모든 곳곳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이 계신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고 끔찍하고 정말 악한 일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난민들도 많고 그리고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들도 있고 나라들마다 흉흉한 소문들이 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던 한 해였습니다 그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영상 속에는 2019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간단 간단 간단하게 영상 편집을 한 영상입니다 그 영상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영상 맨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온갖 일이 벌어지던 이 지구가 점점점점 작아집니다 나중에는 거의 먼지처럼 작아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에는 이 복잡하고 수많은 일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작은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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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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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왕이 계시다는 표현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거기 왕이 계시다는 말은 우리를 상당히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 하나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쟁터에 나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이기는 자의 편에 서기를 원할 겁니다 죽고 죽이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 이기는 편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말은 지금 영적인 전쟁터 속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위안이고 그리고 행복의 보증이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여와의 깃발을 들고 있다는 것 그건 그 살벌한 전쟁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가장 놀라운 보증인 것입니다 그 여와의 깃발이 하나님은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여와의 깃발이 올라간 것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계속 영적인 싸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해도 그렇게 사라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내가 여와의 깃발을 들고 사는 삶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삶이 2020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2019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기도의 복이었습니다 기도의 불이 붙었습니다 2020년 우리가 정말 더욱 그리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여와의 깃발을 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홍해가 여러분 앞에 있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 온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절대로 그들이 여러분을 헤아지 못합니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을 것입니다 어떤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며 2020년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18세기 후반에서 17, 19세기 초반까지 영국 복음주의 부흥운동의 지도자였던 찰스 시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캠브리지 대학의 성사미 교회 단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그때 당시 영국 교회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다시 되찾아 놓았다고 평가를 받을 만큼 참 귀한 복음적인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영국 교회는 대단히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찰스 시몬 목사님에 대한 비난과 그리고 핍박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느 날 일기에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오늘 대학 내에서 많은 불평과 경멸의 표적이 되어버린 나는 많은 논쟁으로 인해 받은 마음의 상처로 너무 괴로워 조그만 신약 성경책을 손에 들고서 앞만 보고 걷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께 말씀 한마디라도 주셔서 저를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성경을 펼쳤더니 바로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쫓게 하더라 구조를 보게 되었다 시몬은 나의 이름 시몬과 같은 것이므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알았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다니 얼마나 큰 특권인가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기뻐 펄쩍펄쩍 뛰면서 주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게 지워 주십시오라고 소리 질렀다 그때부터 핍박은 나의 이마에 돌려진 영광의 멸류관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어떤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보상이 될 만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제는 저는 하나님 편에 설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승리의 노래도 반드시 부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승리의 행렬을 보면서 구경꾼으로 있기를 원하십니까? 승리의 대열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승리하는 대열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화도 교동면 남정리라고 하는 곳에 박길원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그 마을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가 거듭남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주일마다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형과 동생은 일요일에 일 나가지 않고 교회 나가는 이 동생과 형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비난하고 또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일요일이 됐는데 형과 동생은 일을 하러 나가는데 자기는 교회를 가야 되는 것이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에 결심합니다 그 이웃 마을에 있는 교회 장노님의 집에 찾아가서 거기서 머슴사리를 자청을 했습니다 형제들에게는 내가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겠다고 그리고는 머슴사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장노님 집이니까 주일에는 쉬고 예배 드리지 않겠나 그거 하나가 이유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노님 집에서 머슴으로 살면서 열심히 참 성실히 일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리려고 주일에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머슴사리를 하고 있는데 이왕 머슴사리를 할 거면 하나님의 머슴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가 불쑥 나오는 겁니다 어느 날 그 장노님이 그 청년을 박규론이라는 청년을 불렀습니다 집에 머슴살겠다고 와서 머슴을 사는데 어떻게 성실하고 똑똑한지 머슴 살 사람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는 모양이다 싶어서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았더니 자기가 예수를 믿고 주일 예배 드리고 싶은데 집에서는 형과 동생 때문에 주일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어서 머슴이라도 장노님 댁 가서 살면 주일 예배만큼은 드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머슴을 산다는 장노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큰 딸을 줍니다 마사위를 삼아 버립니다 그리고 자네는 이렇게 머슴을 살 사람이 아니네 서울로 가게나 그래서 공부를 더 하게나 그래서 서울에 와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사가 됩니다 나중에 그 형도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 동생 가족도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집안의 후손들이 다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일이 당장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는 진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분명하게 자리매김을 해야 비로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확신이 옵니다 승리가 내 눈에 보이기 전에 이미 내 마음속에는 승리의 노래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 은혜를 2020년에는 실제로 여러분이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자로서 새해를 맞이하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의 은혜는 우리도 동일한 응답을 할 때에야 성찬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결단 이제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편에 설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함께 있으면 성찬은 우리 인생 전체를 뒤바꿉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주님이 나에게 살과 피를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만 그냥 만족하고 기뻐하면 백번 성찬을 받고 천번 성찬을 받아도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송구영신예배 때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결단하고 새해를 맞자는 겁니다 이제 20분 지나면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성찬이 끝나면 2020년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한 결심이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2019년까지는 승리의 노래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승리는 경험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으니 저도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으로 새해가 시작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